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첨단소재 투자센터장 김양택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첫걸음인 만큼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첨단소재 사업의 2022년 4분기 실적과 올해 주목할 만한 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SK 주식회사 첨단소재 사업은 AI 기반의 하이컴퓨팅, EV의 확산, 그리고 AR, VR 등의 미래기술 메가트렌드에 맞춰서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SIC 반도체 등의 EV, SCM 영역에 선제적 투자를 해왔습니다. SK 첨단소재 사업의 연결 실적입니다. 22년 4분기 매출에 9,870억원, 에비타 3,610억원, 영업이익 2,23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반에 걸친 업황 두뇌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마이너스 4%, 에비타는 마이너스 8%,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매출액 28%, 에비타는 40%, 영업이익은 65% 증가하여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낸 한 해였습니다. 시장 상황은 22년 상반기까지는 전방산업인 메모리 및 파운더리 사업이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에 따라 반도체 전반에 걸친 업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소재사에 대비 실적 하락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SK 첨단 소재 사업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장기 계약 구조로 되어 있고 다각화된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 효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저희는 최근의 다운턴을 기회삼아 반도체 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아이템을 늘려가면서 다가올 업턴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회사별 실적 및 투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머트리얼즈 CIC 실적입니다. 22년 4분기 매출 4,140억원, 에비타 1,265억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2%씩 성장한 수치입니다. 주요 품목인 특수가스, 산업가스의 경우 M16 산업가스 자산 매각에 따른 일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향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판매 및 제논, 크립톤 등의 레어게스 판매 확대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선단 공정 전환 확산에 따라 차세대 프리커서인 CP 하프늄의 판매량이 증가되었고 반도체용 초임계 CUT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3년에도 반도체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 소재 사업은 장기 계약 기반의 물량 판매 및 신규 저원가 공정 확산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NF3 및 WF6 등 특수가스 제품의 장기 계약 및 글로벌 넘버원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물량 판가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며 차세대 프리커서 고객 확대, 초임계 CO2의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실적 성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23년에는 그동안 키워온 배터리 소재 등 신규 제품 판매 개시 및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차세대 식각 게스트인 HBR 등의 본격 판매가 개최될 예정이고 신규 고부가 포토 제품인 SOC 및 PMA가 본격 판매 확대가 되면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SK실트론입니다. SK실트론은 22년 4분기 기준 매출 5,720억 원, 에비타 2,35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2%, 33%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3년도는 반도체사의 웨이퍼 투입량 조정 등 전방 수요 부진으로 실적 성장세가 일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300mm 웨이퍼 중심의 생산성 배송과 장기 계약 기반의 판매를 통해 회사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SIC 웨이퍼 사업은 작년 말 미국 미시간 공장 완공 후 올해 본격적 양산체제로 돌입하면서 큰 외형 성장이 예상됩니다. 타이트한 SIC 웨이퍼 수요를 활용해서 출하 예정 제품에 대해 판매처를 기확보하였기 때문에 매출은 작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SK 첨단 소재 사업의 넥스트 스타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SIC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자회사인 YPTX의 부산 팹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35% 수준의 고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SIC 사업에서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SK 주식회사는 작년 5월 국내 선도 SIC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인 YPTX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이후 선제적 캐파 증설 및 제조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기장의 뉴팹 투자를 실행하였고 금년 3월부터 연산 2만 9천장 규모의 상업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SK 주식회사는 SIC 전력 반도체 사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실트론 CSS의 SIC 웨이퍼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탑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요. 파운드리 사업 확장 및 대형 OEM 고객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4세대 다이오드, 3세대 MOSFET 등 4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밸류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SIC 전력 반도체 글로벌 선도 업체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초고속 충전기 제조 회사인 SK 시그넷입니다. 저희는 EV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충전사업 진입을 위해 21년 SK 시그넷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PMI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후 제품 경쟁력 강화, 새로운 탈렌트의 충원, 경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본격 성장체계를 갖춰 왔습니다. 그 결과 22년도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올해 또한 2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및 유럽에서 글로벌 프레젠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텍사스 지역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여 올해 2분기까지 현지 연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동시에 신규 진입 시장인 유럽에서도 판매 및 CS망 등 영업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대형 고객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현지 지사와 영국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었고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유럽 최초 수주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통합 R&D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글로벌 지역별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원격 진단 및 예방 정비 등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 R&D 센터를 설립 중이며 R&D 및 품질 인력도 두 배 가까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SK 시그넷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배터리 소재 사업의 주요 성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K는 19년과 20년 두 차례에 걸쳐 약 3,800억 원을 투자하여 중국 넘버원 동박회사인 왓슨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왓슨사는 중국 내 선제적 해파 증설, 메이저 고객 확대, 원가 절감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19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 52%, 에비타 38%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증설 물량의 순차적 가동에 따라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전망됩니다. 왓슨은 중국 넘버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증설을 추진해 오고 있고 23년도에도 3만 톤의 추가 증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SK가 보유한 왓슨의 30% 지분 가치도 투자 당시 대비 4배 정도 성장한 것을 평가되고 있고 최근 왓슨사는 성장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 상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 SK 첨난 소재 투자 센터의 인더스트리 인사이트 및 투자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왓슨의 성장과 투자 성과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세대 응급제인 실리콘 응급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앞두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년 SK는 실리콘 카본 응급제 시장 내 선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그룹 14사에 일본 투자를 하였고 경북 상주에 실리콘 응급제 생산 JV를 설립하였습니다. SK G14 JV의 실리콘 카본 응급제는 기존 흑연 응급제 대비 고용량, 장수명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기존 실리콘 옥사이드 응급제보다 용량 측면에서 35%, 수명 측면에서 75% 개선된 기술입니다. SK G14 JV는 올해 1분기 상주 공장을 완공한 이후 3분기부터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실리콘 응급제 양산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응급제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산 전부터 적극적인 프리마케팅을 진행하여 다수의 글로벌 메이저 배터리사 및 OEM과 함께 평가 및 공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SK는 향후 고객 수요 성장에 적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리콘 응급제 증설을 추진 중이며 24년까지 연 4천 톤 규모의 응급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배터리 소재의 밝은 미래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번 SK 주식회사 첨단 소재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및 전력 반도체 등 미래의 기술 트렌드의 핵심이 되는 제품을 보유한 저희 첨단 소재 투자센터의 사업에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기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